렛츠 플레이 오버워치 딸려서 안되네요 가치가 솜브라 솜브라 한번도 해본적 없는데 해봐도 돼요? 네 하세요 나 그냥 이동만 했는데 피가 17이야 어떡해 힐팩이 있어요 방안에 그런 데서 힐 드시면 돼 저 힐 들을게요 그렇지 그렇게 넌 들어가는거야 거점이 어딘지 알아? 거점 어딘지 알아? 내려가? 어 나 새끼한테 뒤졌다맨 거점이 어디야? 여기여기 나 지금 가는데 아 저기가 거점이구나 어 맞아 봤던 맵인거 같아 이거 어 뭐지? 재부팅했으니 자신해야지 괜찮아요 어 잠깐만 안괜찮아요 어 뭐야 해킹해도 완전 약해 브로 어 뭐야 블랙 위로한테 뒤졌어 맨 메령님 뒤에 근데 거점 밟아야되요 얘네 안들어오거든요 아 미친 어 폭염 폭염 아아 위에 2층에 어 그거있다 시메트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바스티언도 있어요 2층에 한조랑 넌 뭐 어려워 맨 솜 브래가 터때라 진짜 완전 트래쉬게 어으아 으어 bla bla 어ё어어 와델에 꽂아야되 야 널로가면 죽을거 같은데 거 봐 뭐냐 그냥 위도우가 던져놓은 거미 밟아가지고 너 죽어 오 맨 나 그럼 바꿀래 챔피언 바꾸겠다 브로 2층으로 가서 가야돼 자 여기서 이렇게 점프 해갖고 아야야야 뭔데 안되면 안되잖아 이거 너 뭐했어? 아 이거 점프해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완전 갈비지 트래쉬네 일로는 갈 수 있어? 개꿀 맨 아 망했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완전 개꿀 얍에이이이이이이이 침캔이트 랍 내가 완전 궁만있으면 새x들 다잡을 수 있어 브로 아 위도우새끼위에서 나 zost나 때려 완전 들어가서 궁쓰고 나오겠어 나만 믿을 브로 아 쟤네 너무 잘해준다 오 미친네 자 한조 있어요 어키요 어 엄마 뭐야 아하하하 아하하 아 선언니 감성합니다 아아아악 힘내세요 힘내세요 거천 밟아야되 밟아야되? 거천 밟고있어 밟아나요 밟아나요 야 밟으라메 밍언니! 밍언니! 저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고싶어 드러, 들어가 고고 engineer 안돼 scan 아! 님들 왜 이렇게 못함... 그거 해 보세요, 매력님 매력님 닮은 거 뭐요? 정그렛 정그렛 닮으셨어요? 저는 저 닮은 로드워그 하겠습니다 네 넵 넵! 완전 개똑갔네, 브로우! 그래서 님이랑 저랑 같이 다니면 됩니다. 조아연! 네잉, 조아연! 지금 마침 배경화면이야, Junkrat. 팡이님, 팡이님은 약간... 저 다스티어! 예, 뷰! 트레이서! 뷰 뷰! 트레이서랑 약간 이미지, 약간 비슷함. 팡이님, 실제로 얼굴 봤어요? 아니요, 그냥 느낌이. 아, 느낌이. 뭔가 재빠른 느낌. 아, 약간 메르시 같은데, 그냥? 아, 메르시? 어, 야, 천사같다. 아, 야, 또 이렇게 찝쩍거리네요, 조메룡 님이. 아, 이게 뭐, 지금 무슨 찝쩍거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아니, 18살이에요, 민간님. 18살이라고요. 저, 이거 범죄예요, 범죄. 6살이에요, 6살. 진짜 개립적 너무 심하시다. 아, 예. 맘대로 생각하세요, 예. 그냥 좀, 어, 어메이징한 찝쩍이다. 진짜. 들어와, 애들아. 아, 데모맨, 데모맨. 얘들아, 들어와. 아, 님들 이거 완전 개꿀잼 캐릭터인데요? 어, 오, 맞을 뻔. 응? 맞을 뻔했어. 완전 개꿀잼. 미친 개꿀잼. 라이나를... 어 어디가세요? 나 벌써 3마리 죽였다 브로 하늘에 우리 뒤에 파라있어요 파라? 파라 들어왔어요 파라 잡으십니다 같이 잡아요 우리 어 잠깐만 근데 제가 심에 틀어놨어 아 그렇군요 오케이 다 잡았어 이거 완전 정크랩 핵 핵 캐리야 이거 완전 쟤는 탈렌즈 맨 어 왓다 아 f**k 뭐야 저 포탑새끼 저희 그거 있어요 وہ 어 나 잡았어 완전 좋아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 야 개꿀잼이야 이거 야 이거 완전 개꿀잼이야 야 warehouse 정크랩 개꿀잼 맨 안해봤어 내가 봤을때 쟨 안해봤어 야 저 그래 개꿀재비야 아 자꾸 야 이거 뭐 야 뒤에 뒤에 겐지도 있어 아 이거 그냥 막 던지는데 애들 막 뒤져 오 나 뭐야 뭐해서 점수 먹는거야 완전 데몰리에이션 아 순간이동기 설치했잖아 이건 완전 데몰리에이션 에헤헤에헤헤헤헤헤 겐지 아니 이걸 누가 나한테 준거야 뭐야? 나 왜 뒤졌냐? 나 왜 뒤졌냐? 뭐야? 아아! 아 살려준거구나 아 몰랐다 맨 나 갑자기 나 사람 안죽였는데 정크렛 잡는거 나오길래 난 정크렛이 아닌데 내 아이디야 죽는게 내 아이디가 죽고있어 하하하하 졌어 맨 아 이거 개꿀잼인데 야 근데 정크렛 잘한다 팀에 도우면 안된다 맨 완전 그냥 혼자 노는 기분이야 어 근데 너님 최고의 플레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완전 잘한거 같았는데 아 이거 나 죽은건가 죽었나? 야 아까 우리 저희 날라간거 에에에에에이 와 죽이고도 계속 죽일려고 저기서 와 그래도 우리 나 이거 처음받아봤어 맨 맥크랩 카드 처음받아봤어 맥크랩입니다 메르시버터 아 우리팀 대학교 아아 어 끌자고 끌자고 아 메이 뭐야 메이 우리팀 가린거야 아니 메이 나 쏘고 있는데 앞에 아니 우리팀 살려야될거 아니에요 님만 살거에요 아 이거 왜 안밀려 아 이거 왜 안밀려 전 트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트롤이 아닙니다 님들 저 뒤에있어요 네이 그래 모든사람들이 가렸대잖아 아니 아니 저에서 문가린거라고 오 마이폴트 아냐 아 졸려맨 아 새끼들 나 자고있는데 안잡아 완전 개샷해 아니야 아니야 1팩에 1팩에 저거있어 뭐야 CCTV 저거 이름 뭐지 시메트라 오 마이갓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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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궁이 뭔데 내 궁쓰는게 갈비지판단이야 솔저궁이 그 자동조준 어 메일이야 잘 막았어 브로우 저 궁원이에요 이제 잠깐만 잠깐만